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검찰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원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본사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위메프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잔여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30억 원을 초과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50% 적용하던 최고 세율을 40%로 내리는 안입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24개 회사로부터 16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자소송의 허점을 악용했는데 법원도 속았습니다. 중복인 오늘 서울에는 올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동물원에서는 보양식이 제공됐습니다.